46억년이라는 지구 나이는 어떤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을까요? 여러분이 계속 모르기를 바라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했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과학적 증거라고 주장했던 방사성 동의원소 연대측정법은 자원소의 초기값 문제와 유출입의 문제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자원소의 초기값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주류 과학계에서도 초기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르콘 연대측정법, 포타슘 아르곤 연대측정법과 같은 시도를 하였습니다. 지구의 나이 46억 년은 1956년 클레어 패터슨이 납납연대측정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과학계는 이를 공식적인 지구 나이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클레어 패터슨이 사용한 운석 샘플의 개수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여 대표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구 해양 퇴적물에서 추출했다는 샘플도 평균적인 납 동위원소 비율을 지닌 평범한 샘플에 불과하여 지구연대를 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기 조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하는 등시선 연대측정법이 개발되어 초기 조건을 몰라도 오래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구 나이가 확정되는 이 과정에 눈속임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과학 속에 섞여있는 비과학을 골라내고 묻고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검증을 거치고 나면 성경으로 알 수 있는 젊은 지구의 나이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초기 조건을 알 수 있다는 연대측정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용어들과 개념들이 조금 낯설어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등시선 연대측정법에 많이 사용되는 루비듐과 스트론튬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모원소인 루비듐 87은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이며 방사성 붕괴를 통하여 변환된 스트론튬 87은 안정된 동위원소입니다. 루비듐 87을 모원소라고 하고 변환된 스트론튬 87을 자원소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죠. 동위원소란 화학적 성질은 같고 물리적 성질은 다른 평제 원소들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스트론튬에는 스트론튬 84, 86, 87, 88과 같은 동위원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트론튬 87은 루비듐 87이 방사성 붕괴를 해서 만들어지지만 스트론튬 86은 방사성 붕괴와는 무관하게 처음부터 자연에 존재하던 동위원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 질량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트론튬 87과 트론튬 86을 구별해주세요. 이제 초기값과 무관하게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는 등시선 연대측정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위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용융상태의 지구 초기에는 스트론튬 87과 스트론튬 86의 비율이 어디에서나 동일한 비율을 가졌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모원소인 루비듐 87은 방사성 붕괴를 함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론튬 87로 변환됩니다. 그렇다면 스트론튬 87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루비듐 87의 방사성 붕괴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그러나 방사성 붕괴와 무관한 스트론튬 86의 양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스트론튬 87의 양은 어떤 조건에서 많아질까요? 루비듐 87이 많이 분포한 곳에서 또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많아질 것입니다. 스트론튬 87의 양이 많아지는 비율을 그래프로 그리면 모원소인 루비듐 87의 초기값 비율과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등가하는 등시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스트론튬 87, 86의 동위원소 비율이 처음에는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론튬 87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동위원소 간의 비율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 비율이 변화된 기울기만으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등시선 연대 측정법입니다. 연대와는 무관하지만 덤으로 스트론튬 87의 초기값 비율까지 알게 되죠.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X축은 모원소인 루비듐 87을 나타내고 Y축은 자원소인 스트론튬 87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여기에 방사성 붕괴와 무관한 스트론튬 86으로 양변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이 모원소인 루비듐 87의 초기값 비율이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모원소 초기값의 비율이 높은 초기 조건을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는 시간이 지나면서 루비듐 87의 비율에 따라 스트론튬 87의 비율이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기울기가 클수록, 즉 등시선이 Y축에 가까울수록 스트론튬 87의 양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광물질의 나이가 오래된 것이고요. 기울기가 작으면 광물질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등시선 연대 측정법으로 지구 나이를 46억 년이라고 어떻게 주장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나이를 정하는 데 사용된 샘플은 운석입니다. 지구에 있는 암석은 지각의 변화, 물의 작용 등으로 인해 지구 초기의 광물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지구 나이를 측정할 때는 운석을 사용합니다. 성운 가설에 따라 태양계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구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1821년 프랑스 주비네스 지방에 떨어진 운석을 이용하여 등시선 연대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이 연대 측정에서 실제로 등시선상에 사용된 샘플의 개수는 총 6개입니다. 운석 시료가 6개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46억 년의 기울기를 만족하는 등시선상에 놓여있는 6개의 샘플만 취사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운석들이 지구 나이 46억 년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그래프를 이제 꼼꼼히 따져보고 세계의 눈속임을 찾아볼 시간입니다.